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뭔데 그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이 일소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무로 실로함에 의해서 씻어 왔기에 가서 씻었느니 거기에 배웠더라 저희가 그러네 그건 어디에 있는 거야 바로 돼 알지 못한다 하니라 응 무한 윤환 윤환 안 뜨게 저희가 전엔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파리세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물을 뜨게 하신다는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파리세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되는 것을 물으니 달하되 그 사람이 진흙을 때 맨날 때 내가 신흙을 하니 하니 파리세인 중에 무엇을 말하되 아무것도 아프지 이 사람은 안식이를 지키지 않으며 자는 괴로서 온 자세히 하며 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며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며 나의 영을 오일 전의 인정에 아 farther 아 하니 하니 그래서 하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아직 못하나이다. 저에게 물어보시오.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기를 말하리라. 큰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애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하미로. 이러므로 큰 부모가 말하기를.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. 나였더라. 에이 저희가 소명되었던 사람을.